안녕하세요. 맥퀴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제약바이오 2024년도 주도주 경쟁이 1월달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리보세라닙 올해 미국 FDA 승인 기대 신약으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수급상으로는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장 주가 장중 52,900은 고점을 찍고 52,000 부근에서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애플의 하락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일단 빠졌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상승 흐름이 대부분 나타났거든요. 헬스케어로 보시게 되면 모더나가 오펜하이머에서 향후에 1년 이내에 신제품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14%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빅파마들도 대부분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요. 반대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빅테크 관련되는 종목들이 애플의 어떤 하락들 영향으로 최근에 아이폰 15가 중국 쪽에서 판매가 좀 안 좋다 이러면서 바클레이즈 쪽에서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이런 어떤 영향들이 국내 시장에서 아침에 시가에 반영이 되면서 전일 시간에도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마침에 52,400원으로 갭다운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동시효과 때 이제 52,900원까지 윗고리 나오고 아래고리에서는 10시 넘어서 51,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좀 올리면서 52,000원대 가격권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한 1,000원 정도 빠져서 1.88% 하락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 아쉬움들이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장중에 한 14만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줄였다가 한 8만주 정도 그래서 장중에 어떤 프로그램 매도는 좀 줄여서 끝났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벌써 지금 25만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계 쪽에서도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연초들어서 수급이 조금 이제 나빠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만큼 이 5만원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쇼스키즈가 나온 어떤 부분이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공매도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물을 가지고 또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공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모건스테니 쪽에서 아침에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기존의 12월 달에 공매도 입장에서 쇼커버링으로 했던 부분의 창구 대표적인 부분에서 모건스테니 국내에서는 또 공매도 창구인 신한투자, 한국투자 이쪽에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보시게 되면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상방에 대한 어떤 못 올라가기 위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메릴린치라든지 JP모건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 입장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인 모건스테니 신한 이런 쪽에서 매도로 맞서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기에 좀 가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 예외에서 예외 조항,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격단에서는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뿐만 아니라 최근에 쇼스키즈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규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도 12월달에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최근에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국내 쪽에서도 어제도 연기금 관련된 어떤 매수 물량들이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 있고 오전장에서는 이제 외국계 중심으로 일단 매도 흐름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양봉을 만들어냈던 시가가 이제 5만 9백원이고 지금 올선 부근 가격이 5만 1,300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 가격 자체가 5만 3,000원대죠. 그래서 이 한 5만 2,000원 5만 3,000원이 이제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향한 가격. 그래서 가장 좀 안정권에 좀 들어가는 가격이 이제 6만원대 가격인데요. 여기를 이제 내주면 공매도는 뭐 쇼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밀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6만원대까지 들어올리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이 지금 한 7조, 8조 정도가 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지수편이 관련되는 부분까지 겹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어떤 가격 싸움들이 5만원, 6만원 사이에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1월의 성자가 작년에는 보면 AI 쪽 관련되는 부분이 연말 연초에 강하게 일어나면서 테마스 쪽에서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과 연초에 1월달에는 지금 단연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차트에서도 좀 보시게 되면 ETF 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11월달부터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준의 어떤 기대감이 좀 바뀌면서 ETF 쪽에서도 바이오텍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크 쪽에 있는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보면 거의 뭐 여기는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4분기 시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국내만 움직인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어떤 섹터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초에서도 오제도 뭐 셀트리온 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금리나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3년 동안에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분명하죠. 이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뭐 길어봐야 지금 오결람 쪽입니다. 그래서 뭐 3월달 4월달에 되면 그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SK정권의 이동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반등은 한국에서만 특정한 종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들이 지속적으로 금리나의 영향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 거의 주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그래서 1월달에 얼마만큼 성과를 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 미국 쪽에서도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재료 모멘텀에서 보면 FDA의 아홉 번째 신약 관련된 허가 기대감이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FDA 허가 약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항암제에서는 처음이고 베스트 인클래스를 노리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3년 5년 이내에 최대 매출 피크 매출에 도달하여 3조때까지 보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된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키 오피니언 리드에서도 리보세라닙과 캄넬주마합의 이 간암 1차 치료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달에 ND 신청하고 7월달에 파일링 통과하면서 본심사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지금 뭐 QNA라든지 CR레타라든지 자문위 개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 마지막 남은 최종점검회의 레이트사이클리뷰 미팅에서 이 캄넬리 주마 관련해서 CMC 이슈만 특별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포두팔정에 따라서는 5월 16일입니다만 4월달에도 허가 관련되는 기대 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FMC가 3월달에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이 패드와치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그 3월달에 금리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뭐 한 90% 정도 되었다가 어제 좀 줄었거든요. 요게 이제 12월 29일 정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좀 올라가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금리 동결 현재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89.1이고 그 다음에 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10% 정도 요런 어떤 흐름들의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격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95 정도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3월달에 금리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오늘 저녁에 뭐 그 연주 이제 의사록 공개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큰 흐름에서는 뭐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뭐 이루어질 가능성 가장 일단 높기 때문에 단기이자 일단 변동성이 나옵니다만 큰 흐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강한 흐름들은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들로 시장 흐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